제주 관광 1,300만 시대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20만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5%에 달합니다. 중국인들이 제주 관광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사항은 바로 언어 소통 문제 KSTV 제주방송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배워법서 관광 중국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관광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일상생활에서 중국어 회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도민 여러분께서 중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재와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 배워법서 관광 중국어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워법서 관광 중국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게 된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자, 올해 배워법서 관광 중국어 시간에는요. 지난해와 달리 새롭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1부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중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여러 번 배우시다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만두신 많은 분들을 위해요. 제가 패턴 중고라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상용 문장들을 같은 패턴을 모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요. 설레임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이 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는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도요.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이 교재의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배워법사와 관광중고 교재는 지난 시즌과 달리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한 기초 수업, 즉 패턴 부분과요. 조금이라도 배운 적이 있는 분들을 위한 초중급 수업인 실무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재에서 살 찾아볼 수 없는 기초와 초중급, 즉 패턴과 실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익한 교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교재와 달리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한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공법을 제시하고자 우리가 어릴 적에 배웠었던요. 정과식, 즉 참고서식 편집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파란색 내용을 보면 아하 하는 느낌이 들면서요. 누구나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재가요. 판매, 호텔, 공항, 식당 등과 같은 영역별 편집의 구성이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구성을 통해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패턴들만을 따로 뽑아서 하고 싶은 말만을 찾아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요. 일부 수업인 기초, 즉 패턴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중국어의 성조는요. 기본적으로 다음같이 4개의 성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성, 2성, 3성, 4성. 자, 한번 살펴볼까요? 1성은 높은 음을 길게 빼줍니다. 다 같이 마, 마 이렇게 읽어야 되겠고요. 2성은 짧게 감아쳐 살짝 올라가는데요. 고개를 까딱까딱 이렇게 해주는 게 약간 특징이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마, 마. 우리 제주도분들이 잘해요. 제주도는 말에 있죠? 기, 기. 약간 기분이 나빠.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뭐, 뭐. 이런 느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성은 쭉 길게 내려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려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내려볼까요? 마, 마. 소가 어떻게 울죠? 음에, 음에. 이걸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4성은 짧게 쳐다며 탁 쳐주는데요. 앞에 머리가 보이네요. 탁 때린 느낌이 들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마, 마. 우리 제주도 어머니들이 많이 쓰세요. 밥을 주실 때, 식사할 때 많이 쓰시죠? 마, 먹으라. 마, 먹으라. 이런 느낌 기억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수업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교재를 보시면 첫 강에 의문과 부정 1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 바로 뒤에 단어가 나와 있을 텐데요. 우선 단어를 저와 같이 잘 정리하고 나서 본문으로 돌아와 그 패턴을 익히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고의 단어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중고는 어떻게 잘 정리해서 해오느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중고어를 배워나갈 중고어의 멋진 기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요. 무작정 하어라고 해서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해오는 것이 아니라 1번 좋다, 2번 안녕하다, 3번 잘 지내다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자주 쓰이는 해와 접목하면서요.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서 하는 인사가 어떤 게 있었죠? 니하우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표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너가 좋다 라는 뜻이 아니라 두 번째 뜻에 나와 있는 안녕하다는 뜻에서 비롯되어서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안부를 물어볼 때 니하우마 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한다고 해서 당신 좋습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뜻에 나와 있는 잘 지내다는 뜻을 응용해서 잘 지내십니까? 라는 안부를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해오면요.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법의 비결은 바로 누가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리할 단어는 바로 오다 라는 뜻의 라이, 그리고 가다 라는 뜻의 취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바로 어디어디에 오다, 어디어디에 가다라고 말할 때 우리말에서는 어디어디에라는 장소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지만 중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중국어에서는 동사 뒤에 온다는 그 위치상의 특징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듯 중국어는요. 형태의 변화가 없다. 즉, 뭐가 중요하다? 단어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요. 무작정 라이라고 해서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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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오는 것이 아니라 라이 뒤에 뭐가 온다? 장소가 온다. 라이 뒤에 뭐가 온다? 장소가 온다. 이렇게 해오시는 게요. 처음은 더 들지 몰라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지름기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봤더니요. 우리가 먹다라는 동사인 취라는 동사가 보일 겁니다. 원래 취라는 동사를 봤더니요. 발음 옆에다가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요. 혀를 살짝 말아라라는 표시입니다. 중국어에 있는 발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보인다. 어떻게라? 발음을 살짝 말아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먹다라는 동사 취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동사 허라는 단어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이 취라는 동사와 허라는 동사는요. 옆에 마시다라는 의미의 입구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입구자가 나와 있는 글자는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뜻글자라는 거죠. 이렇게 딱 보면 대충 어떤 뜻이다라는 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취와 허라는 동사의 특징은 뭐다? 뭔가 입구와 관련돼 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봤더니 씹어서 삼키느냐 아니면 씹지 않고 삼키느냐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씹어서 삼키면 슉 씹지 않고 삼키면 허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이처럼 비슷한 단어 반대의 단어를 비교하면서 같이 해오는 것 이것 또한 멋진 단어의 정리법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사다라는 뜻의 마이 팔다라는 뜻 마이가 보일 겁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발음은 같지만 성조가 다르면 뜻이 달라진다라는 성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글자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요. 하나라도 남는 게 있어야 팔 수 있다는 느낌으로 팔다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요. 그 머리에 열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열 십자가 그려져 있는 단어 이것이 뭐다? 마이 팔다라는 단어 꼭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다는 뜻의 슈어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를 보면 맨 왼쪽에 낚시구리 모양처럼 생글자가 보일 겁니다. 이 단어는 바로 우리말 한자어에 말씀 언자를 줄여놓은 글자인데요. 앞으로 이런 글자가 보이면 말하다와 같은 관련된 단어인 글자임을 유추해 보는 것도 좋은 단어 공법일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때 병음을 보면요. 우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표기는 우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읽을 때만큼은 어로 끝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라? 우어라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슈어라는 발음이 아니라 슈어라는 발음 꼭 살리시는 것도 중요한 발음의 특징이 아닐까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국어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게 바로 뭐냐? 문자 맨 끝에 막 막았다라는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중국어는요. 특징이 바로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제에 따라 격변화에 따라서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글자를 그대로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이 된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특징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장 맨 끝에 의문을 의문이 하는 단어 막 말을 붙이면 뭐가 된다? 의문이 된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좋다. how 좋습니까? how 마 바쁘다 망 바쁩니까? 막 마 오다 라이 옴니까? 라이 마 여기서 잠깐 중요한 성주 규칙이 있네요. 경성은요.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 살짝 잡아라. 성주의 음과는 끝날 때 잡아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한번 계속해 볼게요. 가다 추 갑니까? 추마 먹다 추 먹습니까? 추마 보다 보다 간 봅니까? 칸마 듣다 틱 듣습니까? 틱 마 사다 마이 탑니까? 마이 마 팔다 마이 팝니까? 마이 마 말하다 슈어 말합니까? 슈어 마 이처럼 마 만 붙이면 뭐가 된다? 의문이 된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두 번째 본문을 봤더니요. 중국어는 수로와 배어 부정부사 뽀, 뿔을 갖다 붙이면 멋진 부정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바로 부정부사 뿌의 발음이 몇 가지? 두 가지라는 점이죠. 원래 성조가 사성인 뿌라고 읽지만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사성 글자일 때는 부정부사 뿌가요. 부, 부라고 읽으면서 이성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성으로 변화될 때에는 뿌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부, 부라고 읽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발음상의 특징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좋다 하오 안 좋다 뿌하오 바쁘다 망 안 바쁘다 뿌망 오다 라이 안 온다 뿌 라이 여기서 잠깐 중요한 발음의 특징이 있네요. 우리가 르 엘 발음이 있죠. 엘 랄랄랄라 하는 엘 발음은요. 우리 엘 발음이 왔을 때 앞에 단어에 살짝 리을 받침을 붙여주면 발음이 예뻐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뿌 라이가 아니라 리을 발음을 붙여서 뿌 라이 이렇게 읽는 것도 또 하나의 발음의 요령이겠죠.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가다 취 어허 여기서 취가 몇 성? 4성 배치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뿌을 몇 성으로? 2성으로 바꿔주는 특징 기억하시죠? 어떻게 읽어라? 보취 보취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이어서 갑니다. 먹다 취 안 먹습니다. 뽀 마이 안 산다 뽀 마이 팔다 마이 몇 성? 4성 그럼 뿌을 몇 성으로? 2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안 판다 뽀 마이 말하다 슈어 말하지 않는다 뽀 슈어 이처럼 뿌을 붙이면 무슨 문? 부정문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강의 마지막 표현 봤더니요. 정반음음은 나와있을 겁니다. 중고는 원래 문장 맨 끝에 막 마만 붙이면요. 가장 일반적인 의문문이라 그래서 일반 의문문이 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긍정과 부정을 연결해서도요. 멋진 의문문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긍정과 부정을 연결한 의문문 있어 보이는 말로 정반음음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긍정과 부정을 이용한 정반음음음을 사용할 때는요. 문장 맨 끝에 막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요. 긍정과 부정을 연결할 때 가운데 뿌은 성주는 원래 사성이지만 정반음음음으로 쓰일 때는 살짝 잡아주는 경소로 읽어라. 이게 예쁜 성주의 요령일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우 뿌 하우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망 부 망 옵니까? 안 옵니까? 라이 뿔 라이 갑니까? 안 갑니까? 취부 취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취부 칠 봅니까? 안 봅니까? 칸 부 칸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팅 부팅 삽니까? 안 삽니까? 말 부 말 팝니까? 안 팝니까? 말 부 말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슈어브 슈어 이렇게 읽어주는 문 무슨 의문문 정반 의문문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첫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장 끝에 붙여 까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 어기조사 마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열이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도 표시 하시면서 파 샤오마 다시 한번 파 샤오마 여기서 열이 나다 라는 표현은 발생하다 파와 열이 라는 표현 샤오가 합쳐서 발생하다 열이 열이 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열이란 표현은 높을 고 까오를 사용해 까오 샤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고열이 나다 라고 표현할 때는 발생하다 높은 열 이라는 구조로 파 까오 샤오 파 까오 샤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이 내리다 라는 표현은 물러나다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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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사용해 물러나다 열이 라는 구조로 토의 샤오 토의 샤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열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문장 끝에 마 를 붙여 발생하다 열이 까 라는 구조로 파 샤오마 파 샤오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상용 문장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기침도 합니까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기침하다 라는 표현은 컸어 컸어 라고 하고요 뭐뭐도 뭐뭐 역시라는 단어 예 를 사용해 기침도 한다 라고 표현할 때는 뭐뭐도 기침하다 라는 구조로 예 컸어 라고 만들 수 있고요 기침도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문장 끝에 뭐를 붙여라 마 를 붙일 수 있겠죠 자 뭐뭐도 기침하다 까 라는 구조로 예 컸어 마 예 컸어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의 마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따로 포장할까요 라는 문장 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펑카이 빠오 주황 마 다시 한번 펑카이 빠오 주황 마 여기서 포장하다 라는 단어는 싸다 싸매다 라는 단어 빠오와 담따 라는 단어 주황을 합쳐 빠오 주황 이라고 하는데요 포장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는 문장 끝에 뭐를 붙여라 마 를 붙일 수 있겠죠 빠오 주황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포장할까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따로따로 포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이때 따로따로 라는 표현은 나누다 가르다 라는 단어 펑과 동사 뒤에 붙여 분리나 이탈을 나타내는 카이를 붙여 펑카이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나누다 분리하다 라는 뜻으로 따로따로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따로 포장할까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분리해서 포장하다 까 라는 구조로 펑카이 빠오 주황 마 펑카이 빠오 주황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포장하다 라는 단어가 쓰인 상용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이 포장할까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같이 함께 라는 단어는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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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포장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치 빠오 주황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같이 포장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는 문장 끝에 말을 붙일 수가 있겠네요 같이 포장하다 까 라는 구조로 이치 빠오 주황 마 이치 빠오 주황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의 마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잊고 가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닌 추한 저 조 마 다시 한번 닌 추한 저 조 마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문장인데요 노형 말고 연동 예 연동문이죠 자 연동문은 동작하는 동사가 두 개 이상인 문장에서 행동하는 순서대로 만드는 문장인데요 연동문에서 동태조사 저 가 쓰이면 첫 번째 동사 뒤에 쓰여 두 번째 동사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냅니다 자 이 문장을 보니까 가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가다 라는 단어는 취와 조 가 있는데요 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뒤에 목적지가 많이 오고요 조 같은 경우는 이장수에서 떠난다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가긴 가는데 어떤 상태로 옷을 입은 상태로 간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라는 동사 초안 초안을 사용해 옷을 입은 상태를 표현할 때는 저를 붙여 초안저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옷을 입은 상태로 가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죠 가다 라는 동사 조를 사용해 초안저 저 입고 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누구에게? 당신에게 문장 끝에 뭐를 붙여라? 말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럼 당신 입다 뭐뭐 한 채로 가다 까 라는 구조로 닌 초안저 조마 닌 초안저 조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상용 문장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걸어서 갑니까?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가긴 가는데 어떤 상태로? 걸어서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가다 라는 조는 걷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걸어서라고 표현할 때는 저를 붙여 쪼저 쪼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걸어서 가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번에 가다 라는 단어 취를 사용해 걷다 뭐뭐 한 채로 가다 라는 구조로 쪼저 취 쪼저 취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걸어서 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누구에게? 당신에게 문장 끝에 뭐를 붙여라? 말을 붙일 수 있죠 그러면 당신 걷다 뭐뭐 한 채로 가다 까 라는 구조로 닌 초저 취 마 닌 초저 취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거이 마 다음 문장 같이 볼게요 영수증 필요합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닌 취 여 취 지 마 다시 한번 닌 취 여 취 지 마 여기에서 필요하다 라는 단어는 한 글자 단어 여 여와 두 글자 단어 취 여 취 여 가 있는데요 여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원하다 라는 뜻만 아니라 조동사로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취 여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라는 뜻만으로 사용이 됩니다 영수증이란 단어는 쇼쥐와 파피아오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쇼쥐 같은 경우는 받다, 쇼와 증거, 증서를 나타내는 쥐를 사용해 간단히 돈을 받았다는 증서로 사용이 되고요 파피아오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영수증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필요하다 영수증이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쇼쇼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영수증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누구에게? 당신에게 문장 끝에 뭐를 붙여라? 마! 를 붙일 수 있겠죠 당신 필요하다 영수증까? 라는 구조로 닌 쉬야오 쇼쥐 마! 닌 쉬야오 쇼쥐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필요하다 라는 단어 쉬야오가 쓰인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도와주다 도움이라는 표현은 빡망 빡망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만들 때는 필요하다 도움이라는 구조로 쉬야오 빡망 쉬야오 빡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누구에게? 당신에게 문장 끝에 뭐를 붙여라? 마! 를 붙일 수 있겠죠 당신 필요하다 도움까? 라는 구조로 닌 쉬야오 빡망 마! 닌 쉬야오 빡망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다같이 거이 마! 마지막 문장 볼게요 신분증 있으십니까? 라는 문장이네요 다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닌 따이 션펀 정 마! 다시 한번 닌 따이 션펀 정 마! 자 여기서 신분증이란 단어는 신분이란 단어 션펀 션펀과 증서를 나타내는 단어 쩡 쩡을 합쳐 션펀 정 션펀 정이라고 하는데요 신분증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가지고 있다 라는 단어 요 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신분증이나 휴대폰 같은 소지품을 지니다 할 때 쓸 수 있는 따이 라는 동사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신분증을 지니다 가지다 라고 표현할 때는 지니다 신분증 이라는 구조로 따이 션펀 정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신분증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누구에게? 당신에게 문장 끝에 뭐를 붙여라? 마! 를 붙일 수 있겠죠 당신 지니다 신분증 까! 라는 구조로 닌 따이 션펀 정 마! 닌 따이 션펀 정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지니다 따이가 쓰인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외국인 등록증 있으십니까?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외국인 등록증 이라는 표현은 외국인 와이구어런 등록 등록하다 라는 단어 덩루 증서를 나타내는 정을 붙여 와이구어런 덩루정 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완료를 나타내는 러 러와 뭐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러 마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문장으로 돌아와서 외국인 등록증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누구에게? 당신에게 문장 끝에 러 마! 를 붙여서 자 당신 지니다 외국인 등록증 뭐 뭐 했다 까! 라는 구조로 닌 따이 와이구어런 덩루정 러 마! 닌 따이 와이구어런 덩루정 러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모두 거이 마!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화를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은요 첫 번째 중고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중고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요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배웠었죠? 자 그래서 문장 끝에 마! 를 붙이면 음음문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수라 앞에 뿔 를 붙이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합쳐서 정반 음음문을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 있다 자 노형 말고 어디? 연동! 연동! 그래서 무슨 문? 연동문을 배웠습니다 그럼 연동문의 특징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저를 붙여 두 번째 동사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있고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닌 초안저 조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신분증이나 휴대폰 같은 소지품을 지니고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어떤 동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나요? 자 있다 라는 단어 요 를 사용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다 진이다 라는 의미의 따이 따이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